지금 시간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 기다려지느냐? 몇 숫가 알려주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알려주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 이 기대가 좀 되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내리의 영웅 주식 찾기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 주식 찾기 1주차 때였습니다. 1주차 때 코미코의 가격 비중 얘기해드렸고 매수가 비중 50% 그다음에 리스크 기준점 있잖아요. 그렇죠. 안 깨졌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고점이 높아지면 제가 제시한 가격대에서 고점 높아지면 수익인데 그렇죠. 목표가까지 왔어요. 예상되는 목표가까지. 코미코. 1주차 때 캠투네스였습니다. 이런 거죠. 이 코너에서 장점은 추천하고서 관심 있는 가격을 주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수가 비중은 제시했는데 그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고 빠졌어요. 이렇게 변동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시해 또 합니다. 추가 매수 있습니다. 비중 제시해도 평당가 낮춰놓고 손절가 말씀드리고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캠투네스는 붕 떠서 18% 때까지 수익. 2주차 때 삼성 중고였습니다. 이런 거죠. 딱 차터면만 보시면 고점으로 가고 있는데 고점 돌파한 거 고점에 물리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고점에 가고 있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올라타는 말에 타야지 선수지 서 있는 말만 하면 그건 선수가 아니잖아요. 관광객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여기서 매수가 비중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50% 비중이 된 거예요. 30이 됐고 다음 날 올라가서 8% 수익. 2주차 때 선입 시스템. 이것도 이제 제시한 상황에서 매수가 됐죠. 제일 기억에 남는 종목이에요. 53%니까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선시기 때 그리고 나서 더 갔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서 수익실을 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 보신 분들은 이거 지금 잡아야 되나 말하고 고객들한테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 시를 하겠죠. 그렇죠. 자 3주차 때는 사이맥스가 나왔는데요. 크게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사이맥스 딱 봐서 2만 1,200원 2만 6백원 다음 날 매수가 안 됐어요. 네. 그 다음 날도 안 됐어요. 3일째 됐어요. 3일째 되고 나서 평당가가 2만 960원에서 수익 구간이 왔습니다. 3%가 함께. 그래서 그날 방송에서 뭐였냐면 차익신을 합시다. 차익신을 했어요. 3%도 감사한 겁니다. 그럼요. 수익은 감사하죠. 그렇죠. 그 구간에서 수익신을 했고 근데 금호타이가 3주차 때는 두 종목을 공개해 줬는데 보시면 이 종목은 6,600원 매수, 6,500원 매수 됐는데 이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타이어주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냐. 그러게요. 20% 그래서 이 종목까지 3주차 때 퍼펙터라고 하죠. 야구에서 퍼펙트.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러면 4주차 때는 어땠냐. 부담을 좀 갖고 시작했죠. 그렇죠. AP성 비중도 100%였어요. 50, 50. 얼마나 용기 좀 과감해졌구나. 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AP성도 수익이 올라와서 수익이 났고 그 다음 주 한 주 더 가졌으면 12% 수익까지. 그리고 나서 원익 QNC도 이때 비중 40%, 30%. 이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코너 노하우라고 하면 많은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 끌고 가서 리스크 관리다 이게 아니라 한 종목이 현금을 잘 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40% 들어왔어요. 천만 원인데 400만 원에 들어갔으면 600만 원 현금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최대한 싸게 사서 평단 낮춰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1차는 매수 됐고 2차는 매수 안 됐는데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3일 만에. 또 이때도 8% 수익이니까 수익실을 할 수 있죠. 최고의 수익이 된 거고. 4주 차 끝나는 크래프톤이에요. 크래프톤은 어떻게 됐냐. 매수 둘 다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기본 3% 수익이 나왔다. 이익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더 보고 싶은 분은 가져가도 좋다. 지금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고쪽 넘어왔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가보자.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그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익실을 하시면 이익실을 하셔도 되는 거고. 크래프톤은 이렇게 갔고. 동성화인택은 이익실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동성화인택 같은 경우는 13,30원에서 체결되고 올라왔을 때 이 비중만 4% 수익이익실을 하자. 전부 다 수익실을 해놨고. 그다음에 지난주였죠. 6주 차였을 때 HD 현대인플라쿠. 이게 이제 어떻게 됐나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8,670원, 8,560원. 제가 그때 20, 20만이었고 나머지 비중은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손절가는 4월에 저쯤에 안 깨졌죠. 이게 이번 주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지났을 때 계속 내려오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결됐는데 평당가는 얼마 하겠어요. 아까 20, 20, 20, 8,615원이에요. 현재 8,615원이 평당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인데요. 손절 기준은 안 나갔어요. 그렇죠. 오늘 제시합니다. 8,150원에 30% 비중을 또 추가 매수. 그럼 평당가가 또 낮아지겠죠. 지난번 거랑. 그렇죠. 8,150원에 왔는데 더 내려가면 7,960원에 또 30%. 이렇게 되면 100% 비중이 되는 거네요. 다 채우게 되면. 다 채우게 되면. 그러면서 평당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반능 시는 8,550원에 1차적인 목표가 예상. 그리고 그다음은 9,300원. 가주면 땡큐고. 평당가에서 낮춰준다면. 5자로 쥔는 나도 몰라요. 기다려보는 거. 그렇죠. 이 추가 매수 부분을 비중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7주차. 아. 오늘의 종목이군요. 네. 지난주 종목을 하나 일단 깔고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오늘 신규 종목.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 뒷장으로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지난주에 혹시 관심을 못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나 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했을 때 추가 매수 부분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30% 30% 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30%가 아니라 그분들은 40% 비중을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8,615원보다 더 싸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8,150원은 막 기다릴 게 아니라 내일 먼저 8,210원이다. 8,190원이다. 라고 하면 40% 비중이 거기서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면 침착하게 8,150원에서 40% 들어가든가 그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간 분들은 30%가 아니라 40%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8,150원은 빼버리고 그 밑에 7,960원에 30% 들어가서 총 70%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 한번 공부해보죠. 네. 페이스트. 실리콘 음극제. 이 회사는요. 지금 하두는 실리콘 음극제 얘기 나요. 실리콘 음극제 시장이 1조 원이 안 돼요. 전체에. 작네요. 이 회사의 매출에도 비중은 작아요.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실리콘 음극제는 흑연에 대체하면서 시장 조사기간에 따르면 약 40조 원이 넘는 큰 시장이거든요. 이유는 뻔해요. 결국 천년 흑연이나 인조 흑연보다 더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가격은 비싸지만 향후에는 떨어지겠죠. 대중화 테스트 때. 포인트는 전기차 빼뜨던 음극제의 역할 중에 하나는 결국 주행거리를 길게 늘려준다는 것과 충전 속도를 짧게 해준다는 건데 그 포인트에서의 효능성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제를 하고 있고 이 바로 페이스트 이게 뭐냐. MNCC에 관련된 거예요. MNCC 하면 삼성전기 떠오르죠. 바로 이 회사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대주전자. 아 대주전자재료. 삼성전기 흐름과 대주전자재료 흐름을 보면 계속 같이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자 비중 제시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진 캡쳐를 막 메모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신분인하고 저랑 같이 찍어주면 사진 딱 찍는 거죠. 자 30% 비중은 오늘 종가 10만 1,600원. 30% 들어가요. 올라가면 그 30% 비중하고 수익 내부. 땡큐. 내려오면 9만 8천 원에 20%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다음에 9만 5천 원에 20% 추가 매수. 나머지는 30%는 기다려보죠. 또 더 내려가면 그때 제시할게요. 손절 포인트는 저 8만 4월 달에 저점이 깨졌을 때예요. 8만 4,200원이군요. 그 자리가 깨지면 비중 축소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매수를 제시한 데서 하시면 되겠고 예상청 상가는 일단 11만 원. 그다음에 12만 원까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더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색조 브랜드. 역시 화장품이군요. 네. 색조 브랜드. 이 브랜드 지금 이거 화면만 봐도 어떤 건지 떠올릴 수 있어요. 색조 브랜드에서의 대장. 저 클리오라는 종목이 생각납니다. 빙고. 바로 갈까요? 그리고 저기 적혀 있어요. 클리오라고. 제품에. 그래요? 저건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클리오가 이번에 일본에서도 진출해. 일본의 세븐일레븐의 매장에서도 판매가 된다. 일본 쪽에서 색조 브랜드. 원래 일본 사람들은 색조 화장 많이 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그런 점이 있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실적 기대가. 클리오. 이것도 신고가인데 고점 매수 시키는. 채팅 차이 하면 이럴 줄도 몰라요. 또 방송 나와서 고점 매수 시키냐. 이런 얘기. 이걸 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기술이 부족하고 본인이 초보자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도 사고팔 수 있는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경주 선수도 이번에 아주 행운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샷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격이 떠오르는데 프로입니다. 우리는. 클리오는 어떻게 되겠냐. 기준점이 일단 3만 5천 원이 깨지면 안 돼요. 3만 4천 9백 원. 그 자리가 깨지면 왠지 변동이 달라지는 거니까 리스크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일보 후퇴 자리. 매수 가격은 3만 8천 6백 원에 20%. 3만 7천 7백 원에 20%. 40% 비중이 체결되면 올라가서 수입 먹고. 많이 3만 4천 9백 원이 깨지면 후다닥 나오는 걸로. 예상법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4만 5백 원. 좀 더 보면 4만 1천 5백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해주신다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잠시 후 8시 30분에. 한국경제TV 자막 밑으로 나오죠. 최수창 대표의 얼굴, 제 얼굴 보시고 또는 제 이름 최수창을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략가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